오늘 신문에 삼성전자가 죄송합니다 하고 반성문을 썼다는 얘기가 신문마다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을 보는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공대 깊이 교육질의 저하 인재 유출 20년간 누적되어니 삼성을 덮쳤다 삼성전자 위기의 삼성전자 안팎 요인을 보니 공대 깊이 전부 의대만 가죠 이번에도 인원을 늘리니까 또 구름처럼 의과대학을 몰리고 있습니다 정작 의과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 몸값이 떨어질까 봐 결사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죠 삼성이 이것 때문에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헛다리 짚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삼성을 벌써 20년간이나 저주해 왔습니다 삼성이 장사가 잘 되면 세금이 많이 거치고 삼성이 장사가 안 되면 세금이 펑펑 뚫려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삼성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주니까 고맙기 짝이 없죠 삼성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한 일은 삼성을 무너뜨리려고 삼성은 망해라 삼성을 저주하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누가 삼성을 망가뜨렸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 대신 하이닉스가 잘 되고 있는데요 라고 과보라는 분이 삼성에 있다 나간 아이들입니다 삼성에 있다가 나간 아이들이 하이닉스에 가서 하고 있죠 삼성이 왜 그렇게 되었나? 삼성이 왜 혁신을 못하는 기업이 되었나? 삼성 안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해도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삼성이 저런 기업이 되었나? 도대체 이재용은 뭐하나? 이재용은 감옥에 있잖아요 이재용은 감옥에 있잖아요 물론 나왔죠 나와서 지금 윤석열 따라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윤석열은 윤석열 손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묵시적 청탁했다고 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청탁의 언어가 막 나갑니까? 말없이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정말 요소를 부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된 판인지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유죄 유죄를 가서 지금 겨우 깜빵을 5년 살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탐험 본권이 돼 있습니다 묵시적 청탁 말도 안 하고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를 했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법정에서 통하고 모든 언론들이 쓰고 JTBC가 무슨 태블릿 PC에 뭐 드레스된 연설문이 들어가지고 최순실이가 고쳐주고 했다고 대문짝만하게 손석희가 보도를 했죠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태블릿 PC에 그 찍혀 있는 게 그 이후에 들어갔고 그게 최순실은 선도된 적이 없다는 것이 그 뭐죠 그 포렌식으로 다 나와 밝혀졌거든요 그 거짓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보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JTBC는 우리가 그때 잘못 보도했다고 정정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로 잡힐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하나로 또 정상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부터 이랬습니다 20년 전부터 삼성을 죽이라고 죽이라고 하기 위해서 참여연대 김경렬이 얼굴 보이죠 이 김경렬이 지금 그동안 어디 있었나요 한동훈 따라서 한국당과 국힘당과 있었습니다 삼성의 SDS BW 인수 이거 법에 없던 겁니다 법에 없는 걸 집어넣은 겁니다 누가 삼성을 망가뜨렸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급기야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 또 사법부 언론 늘 무너뜨려야 된다 강남도 무너뜨려야 되고 거기에 삼성도 넣었습니다 삼성도 무너뜨려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지금 이제 골 좋게 되었죠 하이닉스한테도 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자들이 삼성을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이 사람들이 최근 3, 4년, 5년 정도 안에 전세계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전자산업과 전세계 기술 테크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오늘 노벨상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 길을 연 바로 그 산업이 엔비디아를 기폭으로 해서 완전히 폭발했죠 AI가 지금 완전히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터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재용은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아무것도 못 그때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은 누구냐 묵시적 청탁 윤석열이잖아요 절 들어 그럽니다 정규제 너는 왜 보수면서 윤석열을 가냐 윤석열이 무슨 보수입니까 국힘당이 무슨 보수에요 부패된 권력의 벌레들입니다 똥파리들이죠 그때 삼성을 집어넣은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몇 년을 들어 있었죠 안 그래도 어벙벙한 사람이 감옥에 몇 년을 누가 삼성을 망하겠나 십이 좋은 상속세를 냈습니다 이근혜장 돌아가시오 상속세 12조원 미술품 이런 거 다 뺏겼습니다 2만점이나 되는 미술품은 어떤 건지 보고 올까요 이근혜장의 의고 겸재의 인왕산이죠 비욘디 인왕산 이근혜장이라는 참 멋진 작품입니다 한국산소화라는게 높은 노년기 산에 노인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그따위 그림이나 그리다가 이 진경산수로 인왕산 실물을 그리기 시작한 이 그림이죠 이근혜 컬렉션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 떨렸죠 다 국가에 뺏겼습니다 신문제목은 국민품으로 무슨 장고대 같은 국민품입니까? 국가가 다 뺏어간거지 이근혜 회장 죽고 상속세 12조원 다 틀렸습니다 이재용은 12조원 깨끗하게 틀렸습니다 주식은 남아있지만 자기 개인재산 12조원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근혜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못하는게 아니라 이근혜가 대규모 투자는 이제 못하죠 이근혜가 대규모 투자는 못합니다 삼성은 누가 죽였나 장하성에서부터 참여연대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 민주당이 수도 없이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삼성에다가 그때마다 삼성은 조단위의 사회공공기금을 냈거든요 그냥 강탈이죠 강탈 너 돈 잘 버니까 사회공공기금 내놔라 내놓고 온 무슨 중법감시위원회다 무슨 무슨 전직판사들 좌경판사들 까지 해가지고 전부 삼성 안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먹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내놓은 돈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느냐 전부 좌익단체들이 운영, 경영하고 있죠 무슨 그런 재단 이런 거 그 삼성에서 그러니까 악을 먹고 망해라고 달라드니까 삼성은 할 수 없이 돈을 내놓습니다 그럼 그 돈을 재단으로 만들어가지고 누가 해 먹냐 전부 그 떠들던 애들이 거기 가서 한 자리씩 가고 있는 거죠 중법감시위원회다 뭐다 뭐다 해가지고 삼성 뜯어먹는 인간들이 전부 바글바글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표들 좀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수백 명이 삼성전자에 붙어서 뜯어먹고 있어요 이제 그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기업가가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기업가들이 기업가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을 무슨 대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기업 경영을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고 말도 아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IMF 때 요즘 젊은 분들은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댓글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 우리나라 IMF 봤을 때 그때 제가 너무도 지금도 부끄럽게 지금도 반성문서는 대학 교수 놈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IMF 때 너는 할 것 없는 대학 교수들 중에 현대차 망하지 않는다고 현대차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쓴 대학 교수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차는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무조건 망한다 현대차는 지금이라도 미쓰비시하고 계열사 미쓰비시의 미쓰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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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현대차는 무조건 망한다 그런데 그 현대차 아직 못하게 되겠어요 정말 쥐뿔도 모르는 경영학, 경제학 교수들이 너무 제 멋대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 기업 경영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제 멋대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상속세 12조 원을 이재용 회장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투자라 지금도 윤석열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와 수행해라 예 하고 따라다녀 한심하죠 이재용이 한심하죠 나 못가 이러고 퇴사 일해야죠 어디래 그거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 못갑니다 이러고 손 딱 끊고 해야죠 그런데 이재용이 아직도 이재용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쩌자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삼성이 어떻게 망했는지 쭉 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장하성과 참여연대가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주총장을 점령하고 반삼성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모든 교수 사회정치 세력들이 나서서 1인 1건식으로 경영간섭을 하고 안철수까지 나서가지고 무슨 삼성동물원인이 뭐니 떠들어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기술 탈취를 한다고 좋아 안철수한테 그랬습니다 기술 탈취 뭐를 당했는지 내인데 좀 갖고 와보시오 없습니다 삼성이 M&A를 안합니다 국내에서 왜 안 하느냐 제가 삼성 회장에게 물어봐요 부회장에게 아이고 우리 내면의 국내에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별것도 아닌 거 뭐 조그만 거 좋은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술을 팔아라 그러면 그 기술 하나 삼성에 팔아가지고 말하자면 팔자를 고치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 약간 나면 아이고 머리야 하고 병원에 둘은 없듯이 기술을 팔아야 되는 업자 측이 팔자를 고치려고 달라들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와서 매출 규모에 맞게 예를 들어서 부장 정도 지기 정도를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회사가 있다고 와서 삼성에 이제 기술하고 그걸 회사를 다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조그만 회사니까 부장 정도 주면 되는 자리인데 사장을 달라 이런다 매사가 그런 식 그래서 기술 검토를 주고 하다가 협상하면서 기술 검토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협상이 깨지고 다시 다 돌려주면 기술 뺏겼다 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예 하지는 마라 국내 기업은 애매해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국내에서 반도체 전자 쪽에서 조그만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이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겁니다 말이 너무 많았어요 야 국내 기업은 하지 마라 민주당이 그 바통을 받아서 온 법을 만들고 고치고 해가지고 경영 개입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5대 개혁 대상 뭐 해가지고 삼성은 해체해야 된다는 식이었어요 최후의 일교은 윤석열 검사죠 이재용은 아직도 재판 받고 있습니다 사회 공헌기금으로 수조원을 덮겼습니다 상속세 뭐 이런 거고요 이렇습니다 누가 삼성을 망가뜨렸나 외부에서 그렇게 조저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엣지는 다 깎여나가고 인사관리는 석회화 아예 굳어버리는 겁니다 사회적 간섭이 심화됩니다 민주당이 이거 하나 이 사람 하나 받아라 국회의당이 이 사람 하나 받아라 하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무슨 금융회사 내려간 무슨 김모 김모죠 그런 친구들처럼 낙하산도 받아야 됩니다 네 이또연님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이시군요 낙하산도 받아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낙하산까지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낙하산도 이런 거 다 날아갑니다 삼성이나 그래서 이 소위 대관 업무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드려야 되고 소위 사회적 평판 관리 이런 데다가 엄청 돈 드려야 되고 또 그런 애들을 대관 업무에 돋걸어 드려야 돼요 지난번에 이준석하고 붙었던 현대에 있다가 현대차에 있다가 나온 공영훈후보 또 그런 경우죠 현대차 갔다가 나와서 출마를 했는데 이준석한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부패구조가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도 아예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상당한 액과 자리나 이런 거를 또는 기업 자원의 상당 부분을 사회 관리하는데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역순으로 삼성은 지금 공기업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하도 터지고 비판받고 하면서 점점 회사가 굳어져서 지금은 공기업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삼성에 대해서 꽤 그래도 구체적인 것을 많이 아는 편입니다 제가 이근혜 회장이 하도 답답해서 제가 거기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주주기업이죠 물산 이사를 좀 했습니다 꽤 몇 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기업 비슷한 분위기로 돌아갑니다 공기업 비슷하기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거나 치내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그럼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고용의 유연성을 늘 주장하느냐 하면 쫓겨나는 근로자가 벼랑 끝에 떨어진다 그렇지 않은 사회를 좀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용은 자유인데 해고할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직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겁니다 급여 체계가 전부 평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 10년 정도 됐다 이라면 급여를 다 똑같이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급여가 똑같으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합니다 삼성전자 급여가 보기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 많이 못 주죠 똑같이 줘야 되니까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자기의 기술이나 실력에 비해서 낮은 월급을 점점 강요받게 되다 보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나갑니다 똑똑한 애들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에도 삼성 반도체가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삼성 반도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삼성 반도체 20인가요 갤럭시 거기에 못 들어갔고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에도 삼성 반도체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 실력이 안 되니까 삼성 거를 가지고 삼성 반도체가 못 들어갑니다 삼성 갤럭시에 삼성 반도체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갤럭시를 안심하고 쓰게 됩니다 야 삼성 반도체 들어간다? 야 그거 곤란한 거 아니야? 딴 거 쓰지? 좋은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반도체 설계하는 애들 중에 머리 좋은 애들은 다 튀어나가고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월급을 똑같이 받아야 되냐 쟤하고 내가 하고 쟤는 일도 못하고 실력도 없는데 중국 회사가 와라 미국의 엔비디아에서 와라 그럼 가는 겁니다 내 실력대로 연봉 받으니까 근데 지금 삼성 같은 데는 노조까지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연봉을 똑같이 받는 공기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편영철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연봉이 똑같고 똑같은 호봉 체계 속에서 우리나라 노동법의 강력한 적용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제는 노동법까지 묶여서 감옥 갈 수는 없잖아요 야 노동법 그거 좀 지켜줘 내 감옥도 못 가 그러니까 이제 노조 말 잘 들어야 되고 월급은 똑같이 가야 되고 해고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제가 짐작한데 지금 삼성전자 인원의 절반은 내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였습니다 혁신과 그게 뭐냐고요 별거 아닙니다 혁신과 별거 아닙니다 일한대로 월급 주면 다 혁신과가 되죠 다 혁신과가 되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해줘야 돼요 열심히 하고 밤잠 안 자고 일하고 그럴 자유를 줘야죠 노동법 가지고 일주일에 52시간만 일을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런 규제가 어디 있어요 52시간 규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국힘당이 지금 나라를 완전히 삼유국가로 만들고 있고 민주당이 또 되면 제가 볼 때는 또 망하는 나라가 더 빨리 망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나라가 먹고 살게 되어 있는 민주당의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해운청책이 52시간 일하지 말고 놀아라 이제 기본소득까지 주고 놀아도 소득이 있다 그건 놀죠 그럼 테크기업이라도 은행 같은데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행에 낙하산이 많은 이유는 뭐냐 은행이 사유기업이 아니잖아요 공기업이거든요 그 지금 점점 공기업병에 찌들어가서 점점 더 망해가는 겁니다 그건 누가 삼성을 망가뜨냐 삼성을 어떻게 살리면 되나 그동안 해왔던 거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나 그동안 해왔던 거 다 드러내주면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